맨 처음에 한 30분, 40분 늦게 들어와서 처음에 설명을 못 들었는데 게임을 하기 직전에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 게임 시작할 때 제가 결국에는 플레이어스토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뭉적증을 생각하고 이게 어떤 책이 하나 있었는데 회사가 알려줄 수 없다고 싶고 지진진이라고 비슷한 책이 있거든요. 재문도 죄송하게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좀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어떻게 동작한다,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렇다면 나는 더 여기에 모집을 해서 얻어볼 수 있는 게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역할을 사고하였는데 이렇게 드렸습니다. 시일성 또한 버릇은 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몰입도 못 하게 됐죠.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사장님께서 양쪽에 싱크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싱크를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생각되고 이런 방식을 하자 하고선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 또 그 역할을 너무 몰입하니까 더 이상 뭘 문제 더 풀려고 하지 않는 또 그런 것도 단점으로 된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.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. 역할이 없으니까 몰입도 안 됐고 역할이 생겨서 몰입이 되니까 그 역할에 한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게 제 모습이더라 나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. люблю 사장님. 하셨습니다. 고고고 이렇게 인도도 참기가